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난립니다 왜 화장지 살려고 화장지 살려고 한 피자가게에선 쓰려고 사둔 화장지를 팔겠답니다 화장지가 떨어졌다고 9.11 9.11 여기에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영국 전 유럽에서는 난립니다 호주 난립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슈퍼마다 화장지 사재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왜 화장지를 사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불안한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마트에서 화장지 무더기로 싸놓고 있죠? 세일합니다 세일 그리고 다른 사재기 뭐 있습니까? 혼란 있습니까? 소유사태 없습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우리가 좀 편안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서요 여기는 순수음악방송 아님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오매불망 기다리는 귀염둥이랍니다 청취자들한테는 그렇게 각인되어 있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자들한테는 좀 무서운 형사 저한테는 한없이 귀여운 동생 경찰청의 에이스 광문중 경정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아님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낯간지러워서 너무 느글누글해가지고 이거 방송심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꽉불리 꽉 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너무 깐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지금 아까 이 방송 시작하시면서 주 기자님께서 코로나의 우리나라 대응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요즘에 보면 막 질병관리본부 고생하시는 거 보고 우리나라 온 국민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대응하는 거 보면 아 정말 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인 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진짜 백인님 곽불리 너스레가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기대 기대 지성과 미모의 민중의 집안 지성까지는 제가 인정하는데 미모는 아니죠 이거는 좀 너무하세요 너무하세요 우리 진짜 백인님을 위해서 미소 한번 발사해 드릴게요 아니 우리 경찰도요 우리 경찰관분들도 생활지원센터에 파견 나가서 도움을 드린다 할지 아니면 이번에 우한 교민 호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민 호송하는 것도 우리 경찰관들이었습니다 방호복 입고 그리고 교민들에게 시설을 격리시설을 제공하고 또 우리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그 안에서 우리 경찰관들이 시설을 제공해서 보호를 했고요 최근에도 계속 입국하신 분들 그다음에 접촉자분들 소재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질병관리본부랑 지자체에서 넘겨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소재 파악해가지고 통보해 드리고 그런 거 저희들도 경찰청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열일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재기술사 이런 건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래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해서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 수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임명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위판법이 경찰도 그렇고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188님 이런 질문 주셨어요 각 분리도 수사했던 범죄자들한테 오히려 협박당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는데 약간 섬짓했던 적은 몇 번 있었고요 저한테도 취재하는데 제보하러 왔다가 제보하러 왔다가 기사를 안 쓰거나 기사가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협박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2004년인데 제가 막둥이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막 열심히 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2심까지 가서 징역 10개월인가 판정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한 100명 가까이 되어있는 사건이었는데 징역 10개월밖에 안 살더라고요 사기였는데 그런데 출소해서 인사를 왔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얼굴 딱 보는 순간 좀 섬짓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경찰이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했어요 옛날에는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이런 거가 안 됐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과학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통화내역 조회를 하고 그리고 곳곳에 있는 CCTV를 지금은 다 CCTV 핸드폰 조사가 처음인데 CCTV를 다 검사해가지고 살인범을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잡아서 구속이 됐어 그런데 재판에서 무죄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오는 날 전화 왔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누구신데요? 저 누구예요? 누구신데요? 기억 못하세요? 모르는데요 벤처기업과 내연녀 살인사건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요 자꾸 비오는 날 만나자고 했는데 벤처기업과의 가족들이 독극물에 살인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했는데 무죄받고 그분은 무죄로 판명됐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제가 원샷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저도 그 감정이 뭔지 압니다 약간 떨렸던 게 저는 그래도 경찰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을 또 인사로 와요 깍듯하게 출소해서 인사로 와요 그러면 아무리 제가 잡은 범죄자지만 약간 섬찟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밖에서 당구 치는데 당구장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진짜 좀 그것도 제가 정말 한 6개월 수사에서 구속시켰던 피의자였는데 당구장에서 한 1, 2년쯤 지나서 만났는데 잠깐 심장이 덜컹하더라고요 당구장은 그 범죄자의 홈그라운드까지 그런데 저는 약간 보시다시피 약간 곱상하고 예쁘장이 생겨서 약간 타고난 형사 체질은 아니거든요 누가요? 제가요 그래요? 그런데 정말 약간 심장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얼마 전에 사업가를 납치해서 감금해서 살해한 국제 pgf화 조 모 씨가 계속 도망다니다 얼마 전에 잡혔어요 그분이 저를 가지고 저에 대한 폭력을 사주받았다고 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그 수사까지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급합니다 오늘은 급합니다 고문경찰의 밤 드디어 오늘은 막을 내려야 합니다 어디까지 왔죠? 우리가 90년대 후반 그렇죠 대혼란기에 격동기에 벌어졌던 시위 집회 노동운동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집회시 하는 쪽에서 반대편에 있는 기득권층이 악이라고 불러도 군부 정권 신군부 독재 정권 이러니까요 또 일제 관리들 그랬는데 이 90년대 들어와서는 약간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도 정치권에 기득권층으로 편입하신 분들도 계셨고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올라왔죠 네 그다음에 이념운동 하신 분들도 계셨고 노동운동 권리신장으로 노동운동 하신 분들 계셨는데 이게 이제 사회 격변기다 보니까 나의 주장을 강하게 펼칠수록 이게 사회가 빨리 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아마 대혼란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제 경찰이 대공 분야에서 막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없어지고 대신 이제 경비 부분도 시국치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지남 노선을 겪으면서 조금 비판의 여론이 많이 휩싸였었죠 그렇지만 97년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경찰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전에도 경찰에서도 민주화를 바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목소리를 크게 못 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이제 들어와가지고 국민의 정부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진짜 민주화의 최고 우상처럼 계시던 분이 대통령이 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계 각 분야에서 개혁적인 조치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경찰에서는 호돌이가 지금 마스코트 중에 가장 성공한 마스코트라고 저는 보는 호돌이가 생깁니다 그때 dj와 개혁 정경찰개혁의 파트너는 이무영 경찰청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무영 경찰청을 당시에 파격적인 인사로서 임명을 하셔가지고요 이무영 경찰장이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언제까지 경찰이 정권에서 시켜서 우리는 못했어요 이렇게 핑계만 댈 거냐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해내야지 우리도 이제 다른 이런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처절하게 반성한 것을 정책들 내놨습니다 제1번이 바로 무채루탄 원칙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집회 시위가 많았는데 체루탄을 안 쏘다니요 그러면 집회 시위의 문화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네 그 무채루탄 원칙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꽤나 반발이 많았습니다 99년 8년 이야기인데요 그때 집회는 어땠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체류탄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서로 간격이 멀어요 멀리에서 그냥 외치고 외치고 소리치고 그러다 구호를 외치고 노래 부르다가 그러다가 좀 과격해지면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경찰이 체류탄을 써줘 그러면 회산되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때 백골단이 들어오는 거죠 백골단이 들어오면 사수대가 새빨이불을 들고 일단 막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딪히고 이러다가 이렇게 폭력사고가 많았죠 당시에 통계를 보면 체류탄을 쓰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짧으면 30m 길면 100m 가까이 시위대나 경찰관에 거의 유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3000건 중에서 실제로 그렇게 백병전이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얼마 없었어요 한 10건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서로 다치고 했는데 무채루탄 원칙이 서로 시민사회에 합의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이제는 우리를 경찰 믿어달라 경찰이 강경도선 안 하고 체류탄 안 쓰겠다 했는데 이게 시민사회와 충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나머지 초창기에는 그 경찰과 시위대가 바로 맞붙으면서 바로 쇠파이프가 나오고 서로 막 경찰과 시위대가 바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유혈총들 말았습니다 네 그게 초창기 굉장히 혼선을 많이 나왔습니다 그 경찰이 버티기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때 이모현 당시 경찰청장께서 경찰관들을 썰떡하고 다니신 거죠 이거를 버텨내라 우리가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당신들 매일 집에도 못 가고 일주일이면 5일씩 집에도 못 가는데 그 돈 월급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때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체류탄이 너무 독해가지고요 해외에 수출했대요 체류탄을 근데 이거 너무 독해서 살인무기라고 다시 반납하고 그랬다는 그런 우화도 있습니다 저기 그리고 체류탄이 얼마나 독하냐면요 누가 집회시에 나갔다 체류탄 있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에 타잖아요 그 지하철 한 칸이 다 기침하고 다 쓰러지고 난립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체류탄이 한번 터졌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냥 들어놓았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와서 잡아갈 거 아니에요 경찰이 잡아가야 되는데 제가 들어놓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잡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백골단 아저씨 다리를 잡고 나 좀 잡아가라 내가 죽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를 계속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안 잡혀갔네 그렇게 하면서 또 지역사회경찰활동이라고 커뮤니티폴리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찰이 단속만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게 큰 철학입니다 이 철학을 도입이 90년대 후반에 김대주 대통령과 이무용 청장이 도입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중의 지팡이란 말이 계속 나왔고요 그때부터 화장실을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개방합니다 그때부터 경찰 아저씨가 안 무섭다고 하고 경찰 아저씨한테 화장실 어디예요 그리고 길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건 대단히 획기적인 변화였고 경찰의 개혁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찰이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드디어 사실은 이제 제가 요 직전에 사실 97년 8년 이때 실습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진 문화이긴 한데 왜 민원인들이 음료수를 사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한 번씩 사다주기 시작했어요 그 음료수를 사갖고 오면 그 음료수를 사실 받으면 안 되는데 형사들이 받아요 따뜻하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죠 그 음료수를 받더니 그 조서 받는 사람이 가니까 그 음료수를 가지고 다시 매점에 가서요 A4로 바꿔옵니다 A4로 바꿔온다고요? 예산이 없으니까 종이가 없어서 조서 쓸 종이가 부족해서 그때요? 그게 97년입니다 그때는 97년까지만 해도 경찰에 대한 대우 예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다른 데서 돈 받아 먹고 다른 데서 손 벌리고 술 얻어 먹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버닝썬 문제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 계시고 잘못하지만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때도 일상 아니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더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강하게 엄단하겠다 지금 한 40대 넘어가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왜 운전하다가 범칙금 이렇게 교통위반하면 면허 사이로 돈을 찔러주는 게 있었다 이런 게 구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5천원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의무경찰로만 가더라도 은퇴가 아니죠 해제 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근무해제 근무해제될 때 차를 산다 이런 말도 있었죠 교통경찰관들 그때 5천원 만원씩 받았습니다 10만원도 받고요 모두 다 그랬던 건 아닌데 일부 경찰이 그런데 아무튼 경찰이 이제 개혁의 전기를 마련합니다 스스로 한 거죠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진짜 이때 생각하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물론 잘못한 게 많지만 그래서 경찰이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다시 시작해봐 눈물을 감추고 노래는 좀 그만 부르고 아니 곽불리는 와서도 무슨 얘기할 거야 그러는데 계속 노래반 선곡하고 있어요 형님 이 노래 어떻습니까 저 노래 어떻습니까 야 너 dj 너무 이 자리 노린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창권입니다 다시 시작해 곽불리가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였다니 어떻게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쓰담쓰담님 제 남편도 교통법칙 법규 어겨서 만원씩 운전면허증 사이에 주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였던가 기억이 힘이에요 이제는 경찰이 그런 거 안 봤습니다 절대 용갈이 이쁜걸님입니다 저는 면허증 밑에 만원 줬다가 뇌물공예자로 30만원 벌금 냈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는 더 커졌습니다 고문경찰의 밤 출간 기다려요 아 이거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dj정부의 경찰개혁의 기틀을 닫고 나서 노무현정부로 넘어옵니다 이제 이 정부의 기치가 그대로 연결되면서 경찰이 진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정부 때도 역시 계속해서 경찰개혁의 박차를 가했고요 더 세졌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과거사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청산 부분에 대한 시도를 아예 못하셨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서는 이제 과거사 청산도 권력기관 스스로 한번 과거사를 청산해봐라 그래서 경찰 과거사위가 꾸려지고 지난 날 고문 지난 날 악행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합니다 네 지난 제가 한 두 달 정도 계속해서 경찰의 그런 흑역사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 이때 당시에 노무현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사료들을 제가 정리한 사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게 쭉 가는데 이제 드디어 노무현정부까지 오면서 경찰이 정권에 납할 수 이런 오명들은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특별히 경찰 과거사위의 활동 훌륭했습니다 다른 권력기관은 안 했죠 그렇죠 뭐 안 한 권력기관이 있었죠 많지는 않고 한 군데만 안 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검찰 검찰이요 네 그런데 이제 대신 그 노무현정부 이후에도 경찰이 반성할 부분이 없냐 그거는 아닙니다 네 여러 강력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일에는 특별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있었던 밀양 성폭행 사건 2004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경찰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했고요 그때는 아직 고문과 조작도 조금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해자들한테는 고등학생 이후로 한 40명 넘는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한테는 약간 강하게 처벌 못하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반성했어요 그게 계속 반성이 돼서 나중에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도 만들어줬고 피해자 심리케어 경찰관 그다음에 피해자를 위해서 원스톱으로 조사할 수 있는 해바라기 센터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2010년에 있었던 양천서 고문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네 양천서 고문 사건은 그전에 있는 60년대 70년대 고문하고 좀 다릅니다 맥락은 잘못했던 반성은 드리겠지만 맥락은 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절도범입니다 실제로 절도범입니다 그리고 절도범입니다 마약 사범들 잡았을 때 여재를 추궁하거나 또는 상선이라고 불리는데요 마약을 투약한 사람한테 어디서 구입했냐 구입처를 잡아야지 소탕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개하기 위해서 수갑 조이기 날개 꺾기 뭐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관들 4명이 형사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까지 그때까지는 아직 검찰과 경찰의 고문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탄핵 반대 촛불 집회 있었습니다 굉장히 평화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부안 방패장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부안에 가서 일주일 넘게 살았어요 밤마다 군민들과 정경들이 대치하고 그랬는데 격하게 대치했는데 폭력 시위로 다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군민들이 너무 경찰을 때리고 그래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때 문기현 신부님이 계셔가지고 문기현 신부님도 화나고 그러면 문정현 신부님이랑 지팡이로 정경 때리고 그랬어요 아니 신부님 참으셔야지 참으셔야지 정경을 때리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막 그러면 야 신부는 사람 아닌 줄 아냐 나도 화난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기도 했으나 굉장히 평화적인 시위 이어갔습니다 문기현 신부님도 그거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파병 반대 fta 반대 그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확실히 바뀝니다 광우병 집회 때 광우병 촛불 집회 때 명박 산성 기억나시죠 명박 산성 와 그분들도 저는 이제 당시 동료 경찰관들이라 그분들 뭐 평가를 구제하자면 그래서 소신발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를 구제하면 잘못한 거 맞냐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하셨을 때 그 시민 분양소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거를 철거하는 경찰관들 모습을 보면서 약간 저건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고요 네 우리 여러분께서는 지금 가장 양심적인 우리 곽불리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요 용산 용산 참사 경찰이 이거 무리하게 무리하게 철거하려다가 진압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에서 있었던 그런 충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찰이 되살아나요 댓글부대 댓글부대 조작하고 심리부대 한다면서 이렇게 댓글 쓰고 그랬잖아요 경찰이 네 곽불리 또 조용해집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집회시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경찰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분명히 집회시의 때 과도한 물리를 사용하거나 충돌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전과는 약간 양상이 달랐던 부분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청취자분이 이런 얘기네요 저는 물대포세대라 체류탄은 처음 들어요 체류탄이라고 있어요 거기 체류탄이라고 있고 지랄탄이라고 있어요 사과탄도 있죠 사과탄도 있고요 그거 하나 터지잖아요 페퍼포그 차라고 있어요 와가지고 차에서 파바바바바받 쏘고 가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어 너무 매워서 막 울고 어렸을 때 생각나고 어렸을 때 선생님이 서운하게 했던 생각나고 여자친구 생각나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런 체류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 개혁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런 시국 문제 경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약간 자유로워지면서 드디어 범죄 예방과 대응 수사기법에 관심을 쏟는 경찰관들이 자생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과학수사도 시작됐고요 그때도 이제 과학수사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사이버수사도 지금 다 그때 당시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 시작한 게 이제는 최근에는 2020년에는 굉장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치안한류라고 해가지고요 개발도상국에 있는 많은 경찰관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오고요 한국에 있는 경찰관들이 그 나라로 연수를 가서 우리 경찰의 수사기법들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파견을 한번 나갈까 싶었었는데 영어를 좀 잘 못해가지고요 아니 그 워낙 또 브레인이어서 경찰청에서 잡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경찰 기억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마무리하기 전에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지금 곽분리가 선곡한 노래는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난 결코 쓰러지거나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NRG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넌 죽구박스냐? 자 이 세 노래 중에 어떤 노래 들을까요 여러분? 얼른 듣고 오자고 아니 차라리 그러면 경찰개혁 마무리하고요 끝으로 듣는 거 어떠십니까? 아니 아니 자 지금 노래 듣고 와서 경찰개혁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었을 때 경찰이 나 괴롭히던 거 너무 좀 속상하네 저기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였어요 그분이 저를 그 캠프에서 저를 고소했는데 고소하고 고발했는데 경찰이 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괴롭혔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경원 선대위 캠프에 정부 경찰이 파견돼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던 경찰입니다 반성하세요 반성부터 해 반성해야죠 자 그래서 경찰은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형사사법 체계에 관련된 내용들은 올해 1월에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고 말씀을 통칭하는데 올해 1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남은 법안들이 개혁법안들이 뭐 있냐 아직도 꽤 많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신임 경찰관 임명식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경찰이 그래도 개혁과제 추진을 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가상하다 안주하지 말고 조금 더 열심히 하길 바란다라고 좀 약간 이제 격려를 해주고 가셨는데요 지금 법안 계류 등이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보경찰개혁법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대혁개혁법안들도 있고요 자치경찰법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의 내부 수사조직 개편에 관련된 국가수사본부 관련 법안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이 사실상 총선하고 물려가지고 법통과가 언제 될지 모르니 이제 현 정부에서는 법통과 이전에라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정부입법 관련된 내용들을 좀 시행을 하라 해가지고 내부에서 제도개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항상 국민과 함께하고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국민들을 받들고 받들어주고 또 받들어주고 정보경찰 쓸데없는 정보활동을 하지 말고 그렇죠 치안정보 수집 치안정보 수집하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19 같은데 방역에 필요한 그런 정보는 또 수집해야죠 그렇죠 정책정보라고 하는데요 국민들 곳곳에 마스크를 좀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좀 정책제도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제언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합니다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고 걱정하고 다 이기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이득보려는 사재기하는 사람들 빨리 잡고 항상 경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은 국민들이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경찰 참 열심히 노력하는데 서운할 때 있을 때 저의 약간 정신적 지주 같으신 분이 계신데 지금 경찰청장님이요 민감용 경찰청장인데 그분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찰청장이 직접 그분이 저를 참 어려워라 해요 그런데 저는 별로 어려워하지는 않는데 그분이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지금 70대 80대 분들한테는 경찰은 독재정권의 앞잡이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지금 60대 70대 분들한테는 군부정권 때의 경찰의 모습 지금 50대 60대한테는 그런 집회시위 현장에서 그런 강경 진압만 하던 경찰관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이상 경찰이 계속 반성하고 개혁을 추구해 나왔으면 우리의 숙명 운명 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그러니까 진짜 경찰이 그간의 과오를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찰은 국민들하고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렇게 딱 맞닿아 있습니다 지나가다 만날 수도 있고요 파출소에서도 뭘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이 직접 거의 모든 수사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더 반성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국민들을 좀 베풀어야 됩니다 받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금쪽같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경찰한테 이제 소원한 게 많다고 하셨는데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맞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어디 영화배우 드라마 한번 캐스팅 오디션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제가 다 고사했습니다 누구? 경찰 개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연예계 진출은 밀어두겠다 가수 해보지 않겠냐 영화배우 해보지 않겠냐 탤런트 해보지 않겠냐 여러 가지 제의가 있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이런 소리 나오면 이제 이런 소리 나오면 곽불리 갈대된 겁니다 이거 안 되겠어요 고문 경찰의 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곽불리와 만나게 될지 저도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곽불리하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지 서로 상의하고 싶은지 우리 경찰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곽불리는 다음 주에도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곽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게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